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방역수칙이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대면 면회가 허용될 방침입니다. 지난 4월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방역수칙 단계적 완화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방역당국은 종사자와 입소자의 75% 이상 1차 접종을 완료한 요양병원과 시설에 대해서는 2주 후부터 종사자의 PCR 검사 주기를 조정합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수도권 등 거리 두기 2단계 지역에서는 현행 주 2회에서 1회로, 비수도권 1.5단계 지역은 2주에 1회로 완화됩니다. 요양시설은 지역의 관계없이 2주에 한 번으로 줄어듭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경우는 당분간 최소 주 1회 검사를 유지해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특히 면회객 기준도 개선됩니다. 면회객과 입원 환자 중 한쪽이라도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입니다. 별도의 면회 공간과 보호 용구 착용 등 최소한의 방역수칙은 유지하되 면회객 PCR 음성 확인 요건은 면제합니다. 백신 2차 접종 시기와 면회실 추가 설치 등 준비 기간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행 계획과 일정은 추후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북지티비 뉴스 정두리입니다.